뭐야 어디가? 아니 어디가? 아니 어디가? 못가 어디가? 아니 네가 어디가 아니 아니 가지 마 아무도 못가 알았어 여기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물 좀 봉쇄해주세요 아무도 못가 진짜 어디가? 못가? 어디가? 아니 뭐 어디가 누가?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신고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중구 신당동 777번지로 가주세요 네 신당동 잠수야 미안해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여긴데? 나? 뭐야? 누가? 왜? 왜 그래? 왜 그래요? 아 잠깐만! 아 그거! 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명이네! 그래 야구리 제대로 찾았네! 아! 아! 자! 6층으로 가서 중국집이 있습니다! 오케이! 6층 6층! 셋이앤! 나! 넌! 넌!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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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야? 야 잡아야 해. 띄면 안 되는 거야? 띄면 안 되는 거야. 야 저거 형. 가자. 왜 왜. 어떻게냐. 형. 어떻게냐. 아. 아이고.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여기까지. 아이고 일단 앉혀. 방수하고 지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지효다. 어 지효야. 미스모. 다 뭐 알았어요? 어 한 번 알았지. 안녕하세요 오빠. 아니요. 가세요. 남친 옆에 앉아. 어려운 남친 옆에. 아 진짜. 지효야 모자를 봐 걔를. 뭐야 키스는. KISS. KISS. 왕수다 왕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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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 말았니? 나요. 됐습니다. 두 분은 진짜 프랑스 배우인 줄 알았어요. 에이.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생긴 배우가 있어요. 저기. 노팅일에서 충분했던 친구죠. 아. 야. 제대로다. 머리가 게팅일이다 게팅일. 하하하하 Getting. 게팅일이라는 친구야. 페이팅일. Pleist고. 트레저ř entre. 와! 오! 특집인 만큼 미션을. 화면으로 드릴게요. 화면을 잘 연결하세요.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니 isol cked 야 법 이 영광. 영광. 나 기억해요. 아 여러분. 기억해. 기억해. 형 나 기억해요? 나? 평상에서 다 기억해. 아예. 맥두기. 왔어 뛰어. 야 경영이 왔어. 진짜 선생님. 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몸을 찾는 범위. 아 영원히. 아 도와드리겠습니다